이야기 짚어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e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탈리아의 총선입니다. 얼마 전에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정치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금융시장에도 물론 장기적이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이탈리아의 총선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탈리아 총선이 열리게 되는데 하원은 대부분 비례대표제라서 정당을 지지한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반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되고 있지만 상원 쪽은 대부분 선출 쪽이라서 지금 상당히 안개 속이다, 미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한 33.8%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베를루스쿠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국민당이 27.8%, 오성운동이 18.8%, 지금 얼마 전까지 총리했던 마리오 몬티가 이끄는 중도연합이 13.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서 어느 세력도 독주를 달리지 못하고 있고요. 여기서 두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두 세력이 연합을 한다 하더라도 과반수가 안 돼서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재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우려가 되고요. 연정구성에 실패했던 2008년의 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확실성은 베를루스쿠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국민당이 정권을 잡게 되는 경우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를루스쿠니 총리가 긴축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긴축이 후퇴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런 연립정권이 세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설사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알려진 얘기라는 거죠. 또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히 지금 안정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유로전 우려가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다시 부각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탈리아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좋겠다라고 다소 공경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두 번째는 쿠스피입니다. 쿠스피 그래도 바닷권에서는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최근 계속해서 앞서 보신 것과 같이 1980선을 전후해서 거의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닷권에서는 반등의 목표치까지 도달했다고 봐야 하는지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향후 반등의 목표치를 더 우리가 높게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추가 모멘텀이 새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보다 더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 당분간 이 상태에서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2월 들어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 미국 다우지수도 계속 오르다 2월 들어서는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보다 더 파급력이 올 수가 오는 게 적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좀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증시에도 제약이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작년 12월하고 올해 1월 중순까지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1970에서 1984일 이 라인까지 일단 1차 목표선이었는데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저항선 돌파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이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라든가 좀 응축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거래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5년 4개월인데 사실 그거는 좀 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그것보다 좀 적었었고요. 어쨌든 지금 2월 들어서 거래대금 코스피 거래대금이 4조를 넘어선 날이 딱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20포인트가 오르던 30포인트가 오르던 사실 이렇게 오르면 거래가 좀 터져줘야 되는데 그래도 4조를 넘지 못하고요. 어저께도 코스피 거래대금이 2조 8,700억에 불과했고 지난 금요일 날에도 사실 KB금융 블락딜을 빼면 3조가 갓 넘었습니다. 거래가 좀 더 실려줘야 상승에 무게감이 실리고요. 또 그렇게 되는데 그러지는 못해서 좀 상승이 약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밖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에 대한 우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사실 1080원 위로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이 비차익 쪽으로 순매수를 많이 해서 그 이후에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좀 오르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보이는데 지난 금요일날 원달러 환율이 1080원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깨졌고 어저께 이제 그 1080원이 다시 올라갔고 오늘도 소폭 오르지만 0.3원이니까 거의 오르는 거 없다라고 그렇게 보이는데 1080원 아래로 치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매가 좀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좀 주시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1080원 선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코스피는 당분간 좀 조정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 모멘텀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좋지 않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대금 앞서 제가 6년여 만에 최저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언론 기사를 봤는데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화요일에 거래대금이 더 적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거래대금이 2조, 3조 원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투자 심리가 그만큼 얼어붙어 있다는 점이니까 뭔가 이걸 좀 풀어줄 모멘텀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와대의 비서실 인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요. 청와대의 미래전략수석으로는 최순홍 씨가 지금 내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교육문화수석으로는 모철민 내정자 또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복지수석에는 최성재 내정자입니다. 청와대의 고용복지수석에 최성재 내정자, 경제수석에는 조원동 내정자입니다. 그리고 외교안보수석에는 주철기 내정자가 지금 확장이 된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정무수석에는 이정현 내정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또다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종목장세입니다. 시장 흐름을 봐도 코스닥이 지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요. 코스피 내에서도 아주 대형주 대비해서는 중소형주의 흐름이 그나마 낮다고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코스피이 조정이 들어가는 게 지난 14일부터인데 그때부터 코스피 내에서도 대형주보단 중형주, 중형주보단 소형주, 소형주보단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때 말이죠.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겪어왔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시의 방향성입니다. 증시가 위로 올라갈 때 시장이 좋을 때는 코스피가 올라가다 조정을 받을 때 코스닥이라든가 개별 종목들이 받아서 상당히 또 으쌰으쌰하면서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떨어진다, 하락하는 와중이다 그러면 코스피가 안 좋아도 코스닥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마치 예를 들면 1월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도 사실 종목장세, 연초에 종목장세가 될 것이다, 코스닥이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그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는 코스피의 방향성, 전체 시장의 방향성 아래로 갔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증시가 바닥을 치고 회복 국면을 보인다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조정이기 때문에 종목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봅니다. 또 작년 7월부터 따져봤을 때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또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거래소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이 수급을 좌우하게 되는데 코스닥은 기관이 수급을 좌우하죠. 그런데 최근에 기관 동향을 보면 이달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36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보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스마트폰 관련주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사실 장중 기준 또는 종가 기준으로 고점을 52주 고점을 경신을 했고요. 또 고점 부근에 와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이유는 일단 실적들이 작년 4분기에도 굉장히 좋았고 올해에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실제로 그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으로서는 갤럭시 S4가 한 4월부터 출시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2월부터 부품업체들의 발주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이 2월이기 때문에 발주 모멘텀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코스닥 쪽에서도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시장을 좀 더 지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위투자증권 e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과 함께 시장의 주변 변수들 이에 따른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